저는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고 너무 목숨을 지켜보고 폰으로 찍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표현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모습, 그리고 쉬는 모습들을 좀 다양하게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복차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할 때 약간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은 관객이 없잖아요 계속 카메라로, 영상 프로로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관객이 없는 데에서 무대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데뷔 된다는 상황에 있어?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스케줄 중에 온라인 컨셉도 있고 지금 나오고 있었네 그럼 원래 찍어야 돼 그렇죠, 우리가 있죠 온라인 컨셉도 있고 또 각종 프로모션에 요청이 더 많아요 그것들이 찍고 난 후에 우리가 어차피 관객이 없는 컨셉도가 얼마나 대비가 많이 됐는지 관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그 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지금 하는 것과 그리고 옛날에 BTS 인도스 때 찍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놀면서 찍었던 것 같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 상반되는 상반되게 이렇게 담아내는 것도 좀 그림을 담고 싶다라는 얘기를까지 했었어요 그 세 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관객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집에서의 그냥 일상생활들 지금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하는 것이 일상생활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과거 회상이죠 그냥 추억듯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놀아야 되는 내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깥에서 뛰어놀고 그냥 다 같이 여행을 놓고 고개도 꿔 놓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지금 이 세계를 바깥에 고개도 꿔 놓고 이런 거는 있는거죠 소스를 치말뒀죠 아무것도 없어요 물러가지 않는데 그래서 일단 저 생각은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 10일 10박 10일을 해서 그러면은 2일밖에 안 나오지 않나? 우리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에요 이게 돼요 아가씨 촬영 시간 외에 이외에도 그냥 그냥 좀 찍어놓으면 아 저는 일영이 스케줄을 담는 거 잘하는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스케줄을 담는 거 아니야? 형 맞잖아요 스케줄을 다잡았잖아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해본 것이지 잘하다마자 네 박운소 박운소 그래서 카메라 좀 들고 다니려고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찍을 수도 없는 게 온라인 콘서트로 와준다면 얘도 콘서트를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찍을래요 그냥 노는 거는 얘가 찍어주고 얘 장면은 우리가 찍어주고 그래서 그냥 사진이 되게 끊어졌어요 다행히 끊어지다 그 질감 그런 질감 다양하게 쓰는데 시선들이었죠 뭔가 다행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같으라고 네 네 네 그 저기 코리아 잠깐 짧은 영상 나왔었는데 이렇게 그 안에 핸드캠을 핸드캠을 찍고 핸드캠을 찍고 아 핸드캠을 찍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인프리아 이벤트 그걸로 또 다른 영상이 하나 나간 적은 멤버들이 찍은 영상을 모아서 그걸 핸드캠을 나간 게 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인데 좀 더 보고 싶은 건 그 만약에 이제 그냥 말대로 공연하는 모습들을 담아버리면 그냥 극대화가 안되지 않는데 마지막에 그런 건 하고 싶다고 하신 거 한 번에 마지막 거기서 한 번 한 번에 한 번에 아니면 뭐 첫 장면에 앞 장면에 내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러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이 없어서 흠 빠져있는 모습도 집에서 아주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서 좀 더 정리를 하고 마스크 불러버려 근데 이게 촬영 날짜가 의미가 없어서 힘드네요 만약에 이런 것을 찍으면 촬영 날은 뭐 배만 찍을 수 있는 너 그렇게 가는 거면 그냥 촬영 하루 정도만 그 무대 장면 네 그런 장면 그냥 그냥 반전감으로 립싱크 이쁘게 딸 거 네 우리 담고 있는 영상 중에는 조금 되게 뭐 예를 들면 투어 남아서 뭐 진짜 사사하고 올라온 거 그런 소스들이 몇 개라도 있었던 집어넣으면 좋은 거 옛날에 그런데 그런 건 맞는 거 아니야 또 우리 회사에 유치원팀한테 맥일라이 때도 그런 것도 몇 개 소스를 집어넣어서도 회장시키면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제가 매추럴하게 그렇게 갈 거냐 정해야 될 거 근데 정국이 나 뭐 니네 이름으로 나갈 거면 매추럴하게 하는 거 네 수월해 내가 그쵸 수월하긴 한데 보는 사람 굉장히 좀 다 착 큰 줄기는 일상에서 스케줄을 하라고 모였다 네 모였다 근데 공격이 없다 온라인 콘서트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컷 끝 하면은 우리가 지쳐있는 모습 보여주고 옛날에는 콘서트 내려진 않았는데 뭐 회사 콘서트 그림 보여주고 그리고 그리고 뭐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계속 그냥 잘 누군을 작업하고 있고 누군을 작업하자 하고 그냥 만들어 보고 그래서 집에서 배 하면서 그냥 먹고 있는데 이러진 않았는데 하면서 회사 그냥 휴 휴 휴 휴 휴 휴 휴 1 2 3 5 5 5 6 8 10 15 감사합니다.